안녕하세요 너무 쉬운경제의 너무경 윤송정입니다. 자 오늘은 물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도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제의 지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물가라 그러면 그냥 보통 물건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개개의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요. 물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상품들 즉 재화 서비스 전체의 가격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장에 막 라면 사과 세탁 서비스 자동차 뭐 이런 서비스 냉장고 5만가지 상품들이 막 여러개가 있잖아요. 요거 하나하나는 가격인데 이런 개별 상품의 가격으로는 전반적인 상품 가격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가는 이런 여러가지 상품들의 뭐를 얘기하냐면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데요. 이 물가를 그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구하냐면 물가 지수라는 것으로 구합니다. 물가 지수. 요거는 요 종합적인 물건들의 전체적인 물건들의 물가 수준을 물가의 수준을 지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100으로 나타냅니다. 보통 100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요. 물가를 물가라는 것은 물건 하나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이거 전체를 모아놓은 평균적인 수준이 물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수치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물가 지수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 지수라는 것은 종합적인 물건들 가격 즉 물가의 가격 수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수로 나타나는 건데요. 예컨대 이런 거죠.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100인데 2011년에 계산을 해봤더니 물가 지수가 103이었대요. 그러면 물가는 3% 상승했다고 보는 겁니다. 물가 지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강의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가 지수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상품별로 중요한 거 있죠. 중요한 거는 이 물가 지수를 구할 때 가중 평균 가중치를 주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는 건 더 그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구입하는 그 빈도가 많다거나 그 소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가중치를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가 지수를 구할 때 라면이 10억 원어치 팔리고 국수가 2억 원어치 팔리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라면이 국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러죠? 그래가지고 라면의 가중치를 국수보다 더 많이 주는 식으로 구하는 게 물가 지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가 지수를 이용해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의 차이라던가 그런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보통 뭐 이렇게 매경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실제 공무원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보세요. 갑이 2015년도에 연봉이 4천만 원에서 다음 해에 5천만 원으로 올랐대요. 이거 지금 명목 소득이 오른 거예요. 실질 소득이 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금액이 올랐으니까 명목 소득이 천만 원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 소득을 구하려면 명목 소득의 변화에다가 뭐도 고려해야 되냐면 지금 일반 물건들, 물가들의 가격 수준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고려해야지 실질 소득이 나오겠죠. 그랬더니 물가 지수가 이제 100에서 105로 상승했답니다. 그럼 이때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은 얼마 상승했습니까? 명목 소득은 쉽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천만 원 상승했죠. 그럼 이 실질 소득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지금 2016년도에 물가 지수가 105죠.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천대, 이거 비례식으로 그냥 세우면 돼요. 5천만 원 대 105일 때 우리가 이 기준을 아까 뭘로 했습니까? 100하고 X 대 100으로 하면 이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X값을 구하면 이게 4,761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어떻게 해요? 761만 원 상승한 거죠. 명목 소득은 얼마 상승했는데? 천만 원 상승했지만 다른 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 소득은 761만 원 상승했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을 한 거죠. 아셨죠? 이게 우리가 이제 물가라던가 물가 지수를 왜 이용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걸로 이제 구매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방금 우리가 본 거나 다름없죠. 그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물가 지수가 이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물가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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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